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그냥 덮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어쩌면 이 사건이 정권을 뒤흔드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 박 시장의 고소인척과 함께하는 한국성폭력3당소 등의 기관들이 합동으로 개최한 기자회견을 보면서 든 생각입니다. 세상 일이라는 것이 아무리 견고하게 보일지라도 작은 것에서부터 균열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지금 주목하는 것은 바로 균열이 시작되는 시점과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누설된 수사정보입니다. 7월 13일 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원평구 한국의 여성의 전하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이미경 한국성폭력3당소장은 매우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는 점입니다. 서울시장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이전에 정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목도했습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3당소장의 주장입니다. 서울시장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다른 시민들과 달리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정거를 인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 바로 이것이 특권과 함께 한국사회의 진면목임을 낱낱이 보여줬습니다. 피해자가 담당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시점은 7월 8일 오후 4시 30분 무렵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전개된 상황은 동아일보 취재의 종합결과를 갖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 30분 무렵 고소장을 접수받은 서울지방경찰청은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고 피해자인 서울시 직원 A씨가 고소인 조사를 받은 8일 해당 사실을 상급기관인 경찰청에 보고합니다. 아마 거의 즉시 보고가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경찰 범죄수사 규칙에 따르면 장관, 차관, 국회의원, 자치단체당 등 주요 인물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경찰청이 상급기관에게 보고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경찰청은 같은 날 서울경찰청의 보고를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청와대에 수사정보를 보고해야 되는 관련 규정은 없지만 국정을 총괄하는 청와대의 주요 사건들을 보고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해명합니다. 주요 인물의 특이사항이나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상황실에 알리고 있습니다. 박 전 시장 관련 보고도 통상적인 업무의 하나입니다. 경찰청은 다른 부서로서는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서는 전달하지 않고 상급기관인 경찰청과 아울러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보고했다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나 경찰청의 주무부서인 행안부 행정안전부에도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국정의 운용의 하나로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 직제 규정상 주요 사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행정부는 청와대 일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그런 절차를 따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청와대 입장입니다. 7월 13일 청와대의 강민석 대변인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피고소인 박 전 시장에게 수사에 관해서 어떤 사항도 통보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이 10월 9일 날 새벽 청와대의 통보로 피소 사실을 알게 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 무건이다.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 지난 한 10일 한 매체는 박 전 서울시장이 9일 날 새벽 청와대로부터 자신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는 그런 사실을 통보받았고 당일 일정을 취소한 채 잠적했다 이렇게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보도는 사실과는 좀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고소장이 접수된 8일 밤에 이미 박 전 시장은 젠드특보 등이 참석한 서울시 주요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개최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언론 보도는 허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을 피고소인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나 박원순 측에 전달했는가 이 점이 상당히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어떤 경로로든지 간에 8일 오후나 8일 밤에 박 시장이 보좌진으로부터 수사사항을 보고받은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7월 13일 날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박 전 서울시장과 관련해서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경찰이 수사사항을 상부에 보고했고 상부를 거쳐 그것이 피고소인에게 바로바로 전달된 흔적이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기서 피고소인에게 전달된 흔적에 대해서 경찰 수뇌부 또는 청와대를 의미한다 이런 부연 설명을 대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크게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은 수사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어서 사건의 당사자인 피고소인에게 전달되고 또 이 정보를 바탕으로 피고소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입니다. 바로 이 점이 이번 사안에서 대단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일반인들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특권이 서울시장에게 주어졌고 그 특권의 아무런 법적인 그런 근거가 없다는 점이 이번에 대단히 논쟁거리로 등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수사정보의 외부 노출이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봅니다. 피해 조사만 마친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피위사실이 전달된 것은 법률적으로 보면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고 또한 증거인멸교사죄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어쩌면 실체보다도 경찰 수사 지휘 라인에 보고 과정과 외부 누설 경위 등이 앞으로 더 큰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청와대 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소속에 돼 있는 한 의원을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청와대나 경찰을 통해서 박 전 시장 측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경찰에서는 시장실에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마도 청와대가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의 한 소속의 의원의 그런 지적을 언급하는 동아일보의 취재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부분뿐만 아니고 이렇게 중간 과정에서 사진의 정보가 누술되어서 가해자가 곧바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부분 그 경위나 가정에 대해서 아마도 앞으로 많은 그런 수사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사람들이 불편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과 특별히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건강식품 구전녹용을 소개해드립니다. 구전녹용은 기후특성상 생산된 녹용의 질이 매우 뛰어나고 뉴질랜드산에 비해서 약 1.7배가량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약한 몸을 보강하고 씩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시기를 원하시면 설명결에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